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앞에 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대절은 대절 생각해보자. A person. 사람이긴 사람이야 누구. Who had just experienced success. 자 뭐한 사람이냐면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대절 안에서 첫 번째 주어는 요거죠. 그 다음에 동사는 요게 되겠죠. 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가집니다. Greater chance of succeeding. Again. On his or her following attempt. 봐봐. 그나 그녀의 다음번 시도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죠. 일단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좀 확신이 차있죠. 난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자 이 글은 봐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번에 난 또다시 succeeding again 할 거다. following attempts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색칠 바꿀게요. 하지만 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not true.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성공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연속으로 성공이 된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일반적으로 apply to sports. 한번 적용해봅시다. 보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스포츠랑 갬블링에 한번 적용해봅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자 근데 이 신념은요. has become known as the hot hand fallacy.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hot hand fallacy라고 알려져 있는 신념인 거죠. 이 신념은 알려져 있대요. hot hand fallacy가 도대체 뭐냐? 뜨거운 손? 응? 뜨거운 손 오류?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뒤에서 얘기하겠죠. 자 이런 잘못된 신념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거래요. inabilit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tatistical independence. 자 신념의 이유가 근원이 나오는데요. 요거죠. 이렇게 실수, 이렇게 잘못된 신념의 주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개념을 이해하는데 부족해서. statistical independence 하니까 통계적인 독립이에요. 통계적 독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절이하예요. 각각의 이벤트는 각각의 사건이야. 각각의 사건. 사예요. 각각의 사건은 일어나는데요. 뭐 없이 without connection to any previous event.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결되지 않고잖아. 연결되지 않고 개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가 나오네요. 상상해보세요. 자 농구 선수가 5 shots in a row. 5 shots in a row 하니까 한 번 했죠. 연달아서. 연달아서 다섯 번의 꼴인을 했어. 다섯 번 슛을 했어요. 다섯 번 슛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샷은요. is an independent event. 독립적인 개체인 거지. 내가 첫 번째 골을 하고 두 번째 넣는다고 해서 그게 또다시 잘 될 가능성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시도는 have no effect.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플레이어의 다음 샷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hot hand fallacy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뜨거운 선 오류는 자 아까 본문에서 어디서 언급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inability to understand understand the concept of statistical independence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랑 가장 근접한 게 뭐가 있다? 바 이거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끕니다. 형성하도록 잘못된 가정을 잘못된 부정확한 가정이죠. 아까 전에 incorrect assumption을 뭐로 하냐면 여기 inability 나오죠? inabilit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tatistical independen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글이죠? 자 지금 우리가 키워드는 다 색칠을 했는데요. 이 글은 지금 hot hand fallacy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 줄도 한번 색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